오늘은 뭘 하러 갈 거냐면 저번 우루가이전 선수들 경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16강 진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작은 챌린지를 한번 해보러 가려고 합니다 화이팅! 자, 시범을 보여줄게 발등을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하면, 꼭 이렇게 맞으면 안돼 발등 정확히 얹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살짝 굽혀지는게 좋겠지?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니, 근데 이론은 쉬워 할 수 있어 2번짜리 2번짜리 옳지 오! 약간 그런느낌이야 응 약간 그런느낌이야 도전 오빠는 잘하니까 16강 진출 기원 16개 도전 가능? 도전 대한민국 16강 진출 화이팅 도전 대한민국 16강 진출 화이팅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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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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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화에 도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퐁뭉!!